언론 뉴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장 최악의 모습은 부동산이죠. 뉴스 제목이 연껄 참았더니 벼락거지 됐다 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5년이라고 하는 기간 앞만 봤을 때는 서울의 집값이 6억에서 13억으로 2배가 됐습니다.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3배 4배 오른 것도 있고 2, 30% 오는 데도 있겠죠. 안 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우리는 무수히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술적으로 느끼는 건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주거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투입금과 사기, 조작이 차고 넘쳤죠.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 라고 하면 우리들의 인식에는 부동산 정책을 23번이나 실행했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부동산 거품을 만든 최악의 정부다 라고 기억할 거라는 거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죽을 때까지 그 원죄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김영삼 정부를 뭐라고 기억합니까? IMF 정부, 김대준 정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카드 남발해가지고 빚으로 경제를 일으킨 정부라고 하죠. 노무현 정부 때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도가 심했죠. 문재인 정부는요? 문재인 정부는 뭡니까? 최악의 부동산 거품 덩어리를 방치한 최악의 대통령, 최악의 정부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진보정부의 한 업적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또 저에 대해서 많은 안 좋은 얘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 좋은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부동산 부분에, 국한에서는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이때까지 건국일에 있었던 대통령들 중에서 최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너무했잖아요. 어떻게 5억짜리 집을 20억을 만들고 2억짜리 집을 1억 5천짜리 집을 10억이 될 때까지 뭐 했냐라는 거죠. 뭐 했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게 좀 되게 씁쓸하고요. 이제 뭐 다음주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또 이제 전직 정부가 되는데 이전 정부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마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저 부동산 정책 실패, 부동산의 각종 사기와 협작과 조작이 창궐했던 것들을 나몰라라고 방치했던 것 때문에 정권이 뺏긴 거다. 재창출을 못했다. 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투기를 조장하고 부풀려서 정호향이 된 거 아닌가라는 거죠.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던 문재인 정부가 되려 투기를 조장했던, 투기에 방관했던, 투기를 나몰라라 했던 엄청난, 엄청난 무능의 정부가 되었던 거죠. 국민들이 생각하는 세감 집값 상승은 역대급이죠. 노무현도 그 어느 누구도 이때까지 있었던 대한민국 건국이 이래 정부에서 그 어떤 정부도 문재인 정부만큼 집값을 저렇게 끌어올린 정부는 없었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한때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5, 6원이었죠. 5, 6원. 한데 그게 지금 2배가 돼있다라는 거죠. 뭐 여기저기 다니다보면 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10억이 안 넣는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심하고 또 20대, 30대 들에게 영껄 조장하기도 하고 해서 사회상 한국이라고 하는 경제가 거품폭탄에 몸살을 앓게 만들었던 건 문재인 정부기관에 벌어졌던 일이다. 그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극심한 자산 양극화로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에 시달렸다라는 거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PIR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라고 합니다. PIR이 서울이 17.6인 거죠. 무슨 얘기냐? 17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는 18년 말에 14.3, 19년 말에 14.5, 20년 말에 16.8, 21년도에 17.6이 된 거예요. 그냥 문재인 정부기관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냥 전시출 다 넣은 거죠. 내려놓은 거죠. 이게 문재인 정부기관에 벌어졌던 부동산 관련해서 일이다. 라는 거죠.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엉망이 될 수 있을까 개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좀 그냥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뭐 앞으로 윤석열 정부기관 5년이면 1, 2, 3, 4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기관 마지막 연차에 5년차쯤 되면 아마 박근혜 정부 말기쯤 문재인 정부 초기쯤에 부동산 가격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합니다. 조심스레. 안 될 수도 있고 그보다는 높을 수도 있는데 이래건 저래건 간에 저 부동산 관련한 거품이 윤석열 정부기관에 터질 거다라는 건 확실하죠. 그건 분명히 윤석열 정부의 잘못보다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저 감당 못할 크기로 부풀려졌던 저 거품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심스레 들죠.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개판을 칠 수 있을까 저렇게 최악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도 이제 많이 들죠. 정부 부채를 저렇게 부풀려 놓고 기업 부채는 가계 부채는 부동산 가계관 상상을 초월하는 저런 엉망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죠. 원망스럽죠. 원망스럽습니다. 참 이래저래 답답한 생각들도 많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안 담았지 많이 들죠. 벼락거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떨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뭐 생각이 많이 들죠. 지갑 저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저로 인해서 누군가는 누군가는 또 힘들어지겠죠. 힘들어지겠죠. 그저 그저 막막하고 답답하고 암담할 뿐인거죠. 벼락거지니 뭐 벼락부자니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중산청들이 대금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저 부동산으로 인한 그런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금 올리고 이래저래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좀 별로죠. 좀 별로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그냥 암담하고 답답할 뿐인거죠. 지금도 한국의 정치를 보면 그냥 답답하고 암담하죠. 새로 들었은 윤석열 정부라고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잘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남국을 헤쳐나가기를 바라는데 좀 물음표죠. 또 염려스럽죠.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 그리고 또 6월달에 6월초에 있을 지방선거 때문에 어쩌면 이 경제적인 충격을 좀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나가잖아요. 새로운 누군가가 또 들어서는데 정말로 정말로 한국의 경제를 한국의 상황을 얼마나 극단으로 최악으로 몰고 갈까 걱정스럽죠. 문재인 정부도 정말 별로였는데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더 별로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왜 이렇게 한국에 한국의 리더들이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희망이 안 생기나 암담하나 답답하나라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근데 그 나라의 정신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하고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어떻게 감내하고 견뎌야 될지를 곰곰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